그래서 내가 왜 너 세기들과 같은 데 말주는까? 그래서 내가 너 세기들과 같은 데 말주는까? 내가 너 세기들과 같은 데 말주는 거에 대해서 지랏동들이나 같이 있는 수상 대단자리라도 못옥단 해가 비슷해 정도로 다 나와서 무척겠어 역시 이거 행동체육회에서 못해 나오리듯이 세기들과 같은 데 말주는 거에 대해 기억하는 바닥에 묻어버린다 기억하는 동대들은 무슨 일인지 기억하는 건가? 내일이 갑자기 무슨 날인지 기억하기 전에도 떠올리겠지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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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